오늘의 메뉴는 불닭 가르보랑 불닭 치킨을 준비했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슬놀라 하마라잉 미슬놀라 하마라잉 미슬놀 미슬놀 맛있다. 너무 맛있어 맛있어 오늘의 주인공은 아주 매운 소스입니다. 이 주인공은 가장 느끼는 것과 이 주인공은 이쁘게 먹은 이 주인공은 전국의 주인공은 전국의 주인공은 또한 고소한 것과 저는 원하는 것과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맛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추냉이버섯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조금 매웠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